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실화입니다.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애틋한 사랑 이야기. 장례가 총망되는 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간되어 전방에 근무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하 사병의 실수로 수롯한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을 잃게 되었다. 병원에 입원 중 대학에 다닐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병문안을 온 데서 그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몇 번이나 망설이고 기회를 욕보다가 여자친구에게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느냐고 떨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물었다. 반신반응하면서 묻는 질문에 여자친구는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얻었을 때 정말로 천재를 다시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놓고 병원에 드나들면서 간호에 간호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었다. 평생을 한 팔이 없는 사람의 팔이 되어야 하는 딸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의 딸에게 그 남자를 포기하고 세계를 찾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랬더니 그의 딸은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잃으신다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말의 아버지도 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 남자와 사귀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었다. 그 뒤 그는 제대하여 한 팔이 없는 것만큼 더 큰 노력을 하여 린스와 산표를 합친 효과를 내는 하나로를 개발했고 20세부터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80 치약을 개발하고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한 앱을 개발하는 등의 업적을 세워 통신사의 부사장이 되었다. 그가 바로 조소한 전 KTF 부사장, 전 애경산업 이사, 현재 세아잼 헬스 엠부티 대표 조소한 씨의 이야기이다. 그의 수기에 이런 글이 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어찌나 공부를 잘하던지 초등학교 때 그 사람 성적을 앞선 적이 없다. 어린 마음에 저희 애와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은 고등학교 입학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고교 졸업 직후 유권 3사관학교에 입교했을 때는 연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고1 때부터 팬팔 친구로 지낸 우리는 편지를 엄청나게 주고받으면서 지고지손한 사랑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육군 소위로 임간한 지 얼마 안 돼 오른손을 잃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렇지만 머리와 팔에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을 보이려니 덜컥 겁이 났다. 한 손이 없는 상태로 그네를 어떻게 만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머릿속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첫째 나를 본 순간 놀라 도망칠 것이다. 둘째 이게 웬 날벼락이냐면 엉엉 울 것이다. 셋째 기가 막혀 멍하니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내 가슴이 미어질 것만으로 확실했다. 연락하자니 두렵고 안 하자니 보고 싶고 하지만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인지라 힘들게 연락을 했다. 그녀가 왔을 때 내 왼손에 링거가 꽂혀 있고 얼음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양손을 쓸 수 없어 어머니가 또 주는 밥을 먹고 있었다. 고향 뒷산에 흐드러지게 핀 산 도라지 꽃색의 코트를 입은 하얀 얼굴에 그녀가 통합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 모습이 눈부시게 예뻤다. 그런 그녀가 날 본 뒤 아무 말 안 하고 우둑하니 서 있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맞았다. 병실한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다. 어머니는 밥을 먹여주다 멈췄고 병실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이야기하라며 피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 탓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존심보다 더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만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나.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입을 굳게 담은 채 그녀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했다. 불쌍해 보일 내 처지보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안타깝고 딱해 보이는지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짧은 시간에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다. 날 사랑하느냐고 묻고 싶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누가 나만큼 사랑해 줄까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없이 바람만 보기를 30분째 용기를 내어 겨우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나 사랑해.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두 번 끄덕였다.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천사 같았다. 세상을 다 얻어도 이보다 기쁠까?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고 하지만 정말 그때 그 느꼈던 행복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연순만 가지고 이 예쁜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을 텐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만 보내줘야 한다. 나는 얼굴 봤으면 이걸로 끝내자는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 그러자 아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턴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그녀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큰 파도처럼 밀려 닥쳤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불굴의 거인이 깨어났다. 모태신앙인 아내는 날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나는 링고를 꽂은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다. 항상 아내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이후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아내는 지금까지 매일 소중한 조언을 해 주고 있다. 사업상 힘들 때도 꼭 아내와 상의한다. 백발백중 명답을 말해 하나님 음성처럼 듣고 산다. 여기까지 가슴 뭉클한 거짓말 같은 실화이며 인간 승리의 한편 드라마 같은 감동스러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의 아내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쉽게 변해버린 시대에서 살아가는 지금 누가 이혼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현 시대에 이런 변하지 않는 사랑 이야기가 내 가슴에 뜨겁게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사랑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여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깊고 아름다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큰 기쁨과 고마움이 온 마음에 강물처럼 흘려 넘칩니다. 참 고맙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 주인공에게 주님의 축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 부부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주님 저 부부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하셨습니다.